미 프로야구 템퍼베이의 최지만이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토론토와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나선 최지만은 팀이 4대0으로 앞선 6회 초 선두타자로 나와 시즌 5호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지만은 나머지 3타석에선 모두 3진으로 물러났고 템퍼베이는 7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는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1번 타자로 출전해 5타 수위 안타에 볼넷 1개로 3차례 출루에 성공했고 팀도 12대7로 승리했습니다.